기분 좋은 인도인 진정민이 부릅니다. 생란이 납니다. 생란이 납니다. 생각이 난다. 우리 룸 그 커피죠. 몰리나 그 사람 커피와 친한 사람 생각이 난다. 사랑의 기회 떠나야 했던 마지막 그 커피죠. 사랑한다고 기스로도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생각이 난다. 생각이 난다. 그 옛날 그 커피죠. 사랑의 기회를 나의 마음에 사랑의 기회를 사랑의 기회 사랑의 기회 떠나야 했던 마지막 그 커피죠. 사랑의 기회를 사랑의 기회를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생각 난다. 생각이 난다. 생각이 난다. 생각이 난다. reenjung이 사랑의 기회를 박치고